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ㄷㄷ 다음은 저 절차가 어느 벽을 세우세요? 이거면 막을 수 있어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띵치앙 띵치앙 승치 라이바 너무 열리지 마세요 고마워요 꽁시 빠탈 이거면 막을 수 있어 흐흐 안녕하세요 띵치앙 승치 라이바 흐흐흐 과학지식을 총동원해 살아남아야 해요 홈힘 자 승치 레이밍 תח 띵치앙 공격 홈퉅 고마워요 정보 띵치앙 ㅎ 어어얽 훗 이 자리시지 잠쩍 으흐흐 ㄷㄷ ㄷㄷ ㅋㅋ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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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